게임을 받아서 첫 번째 게임은 숫자 카드 게임입니다 2번 하겠습니다 뭐야? 없어요!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졌다. 지금 잘한다. 하루에 샤워 두 번 하는 인간이...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충분히 적당하지. 죽여! 남순이 죽여! 질문이 왜 이러냐? 나 완전 과즙인데? 에몬상이라고 해주세요. 나 라이어 아니지. 맞습니다. 라이어입니다. 와 진짜? 아니 질문 나오자 오자 왜 이렇게 귀가 움직여? 왜 그걸 들었어요? 왜 그랬을 때 구체적인 귀가 없어요. 라이어입니다. 질문 나온 분은 시민분들이 이기셨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 게임은 이이소 천재 만재 발굴단 세 번째 매치는 이이소 게임입니다. 이이소 게임은 1부터 5까지 쓰여진 주사위를 던져 말을 결승선까지 보내야 하는 게임입니다. 단, 주사위는 던진 플레이어만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른 숫자가 나온 척 거짓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켜보던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거짓이 의심된다면 이이소 를 외치고 주사위 결과를 확인합니다. 만약 진실이라면 주사위를 던진 플레이어는 해당 숫자만큼 앞으로 가실 수 있고 이이를 제기한 플레이어는 해당 숫자만큼 뒤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거짓이라면 주사위를 던진 플레이어는 외쳤던 숫자만큼 뒤로 가셔야 하고 이이를 제기한 플레이어는 외쳤던 숫자만큼 앞으로 전진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사위에는 6대신 거짓이라고 적힌 면이 있는데 거짓이 나왔을 경우 해당 플레이어는 무조건 거짓말을 하셔야 합니다. 게임이 진행되면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1등 70포인트, 2등 60포인트, 3등 50포인트, 그리고 4등부터 7등까지 각 20포인트씩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넌. 야 이거 되게 속하네. 그럼 할 때는 계속 이이 있어 하면 되잖아요. 원점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셔도 되죠. 이건 진짜 리얼시피입니다. 출발선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지, 이이 제기하는 게. 계속 제기하니까? 계속 제기하니까? 그냥 나대지 말라, 나대지 않으면 반이라도 간다. 그치 내가 볼 때 결국 정직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교류를 주는 게임이 아니라. 결국 전진 못하면 계속 이이 있어, 이이 있어, 이이 있어 하는 거짓말. 게임의 이해를 위해서 한 바퀴만 해볼까요? 아니, 다 이해했어. 그냥 하시죠. 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와, 와, 크다. 저 할게요. 이제 첫 판이니까 바로 이이 있어 들어오겠네. 바로, 바로 들어가지. 바로 떨궜자마자 이이 있어. 아니, 떨궜기 전부터 이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내가 진실일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넌 진실만으로 말해야겠어. 이이 있어. 아직 몇 한 가지 얘기 안 했잖아요. 이이. 이이 있어. 이이 일 수도 있잖아. 이이 있어. 진영이랑 남준이 형? 뭐야? 첫 번부터 내가 거짓말을 왜 해. 그럼 내가 틀렸소. 미안하오. 미안하군. 이이. 이이 있어. 당신은 이가 아닐 것이오. 이가 아니오. 당신은 이가 아닐 것이오. 당신은 이가 아니오. 무조건 아니오. 거짓이나 일 둘 중 하나. 오케이, 이이 있어. 오케이, 이이 있어. 오, 챌린지. 챌린지. 이이 있어. 몇인데? 이. 이이. 이인가? 다시 들어가시오. 뒤로 가. 야, 이거 오늘 안에 끝나냐? 내가 형 보내줬다. 이이 있어. 당신은 거짓이오. 1. 당신은 거짓이오. 1? 이이가 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이이 있어. 이건 참이오. 이이가 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거짓이야, 거짓어. 이건 참이오. 거짓입니다. 어떻게 해. 첫 판부터 거짓이 걸리냐. 어, 나 그럼 이이 있다. 이이 있다. 나 이제 이이 없어. 좀 호흡을 줘. 이이오.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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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있어. 당신이 이이 아닐 것이오. 정말이오? 네. 나도 이이가 아닐 것 같아. 이이가 있소? 어, 이이 있어. 또 있는 사람 있으시오? 되돌아갈게. 이이 있어. 이이 있어. 있으시오? 이이는 굉장히 양심적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오. 조용히 하시오. 이오? 이오? 괜찮아, 난 뒤돌아갈 때도 없다고. 오케이, 약간 심리이긴 하다, 이건. 보지 마십시오. 다들 앞에 보시오. 안 보여, 안 보여. 그리고 보이지도 않으오. 안 오는 뭐야? 안 오는 뭔 말이야? 소리 하오. 시각을 안 쏘. 보기에 쏘. 1이오. 이이 있어. 당신은 거짓이 나왔을 것이오. 1은 아닐 것 같습니다. 1이오. 더 높을 것 같아. 거짓이다, 거짓이다. 아니야, 거짓 나왔어. 2이신 분 힘드세요. 2이오? 2이오. 네. 1이오. 아, 진짜요? 땡. 수고해요. 공기전기 잘 모여있네. 야, 나 이제 2이 없을 예정이다. 이러니까 못 가는구나. 2이오. 이게 말이 돼요? 2이오. 아니, 안 했어. 안 했다고 하지. 2이오. 아니, 아직 안 했다고 하지. 저는 3위입니다. 그럼 난 2이오 하겠소. 2이오. 2이오. 2이오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나 안 할 건데, 이번에. 아니, 정국아, 너 영카이잖아. 2이오. 2이오. 손해가 없어. 아니, 왜 안 들어, 이걸? 자, 오케이. 몇 팀입니까? 3위입니다. 선두로 날아가는 민웅이 선수. 선두로 날아가는 민웅이 선수.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빨리. 돌려보겠소. 2이오. 4요. 아, 2이오. 아닐 것이오. 당신은 사기꾼의 4가 나왔을 것이오. 2이오. 나도 2이오. 당신은 4이오. 당신은 4가 아닐 것이오. 당신은 거짓이 나왔을 것이오. 아직도 당신네들 제 욕을 모르시는구만. 어차피 난 그게 없어. 정말 이럴 거 없는 애들이 제일 무섭구나. 나는 정말 다요. 오, 내가시오. 진엄 때. 앞으로 나가겠소. 나랑 잃었다. 난 이제부터 2이 있을 예정이다. JK가 지금 안 나와있네? 2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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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고? 아, 이거 표정보니까 나오긴 했다. 1. 2이오. 2이오. 3. 뭐야? 5. 거짓인데 머리 쓴다, 거짓인데 머리 쓴다. 2이오. 2이오. 한 번 가, 한 번 가. 5 나오긴 했나 보다. 2이오. 오! 챌린지 2이오. 5 나왔다, 5 나왔다. 5 나왔다, 5 나왔다. 정답은? 거짓이입니다. 오, 민윤이야. 윤기 브레이팅 성공했구나. 그냥. 로또에 성공합니다, 윤기 씨. 아, 그냥 이랄걸. 야, 정국아, 거기 공기 어떻냐? 여기요? 탁해요. 아, 오케이. 탁하대. 근데 이게 2이오을 해야 재미있긴 하다. 저기. 아, 나 김태형을 알아. 미안해. 나 너를 알아. 1. 예? 예? 2이오. 2이오. 저도 2이오. 2이오. 1. 아, 오케이. 날 뭘 알아. 야, 뭐? 야, 니가 뭘 하냐? 니가 뭔데 알아? 니가 뭔데 알아? 야, 뭔데 아는 척이야? 너 나 알아? 너 때문에 낚았잖아. 지민이 귀 쓰고 있었으면 엄청 움직였겠다. 제발, 제발, 제발. 3이입니다. 야, 정구가 2이오 제기해? 2이오 제기해야지. 2이오. 3이거든요. 에이? 2등으로 달라고 하는 김남준 선수.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의 경쟁을 하자고 남순아. 오케이. 선행의 경쟁을 하자고. 여기서 거짓나고 몰라. 2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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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밖에 없잖아요. 제기하는 사이 너밖에 없어, 지금. 어, 참. 왜 그러시오? 거짓나왔냐? 왜? 고짓이야? 고짓이오. 성공했습니다. 2이오. 2이오. 이런 게 없는 게 제일 무섭다니까, 진짜. 이런 거 없는 애들 제일 무서워, 진짜. 자, 갑니다. 2이오. 거짓나온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나온다고? 어떻게 생각나온다고? 어떻게 생각나온다고? 주목해서 그래, 주목해서. 와, 실시간으로 빨개진다. 너희들이 주목해서 그렇다니까? 저 2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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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해. 나 원점으로 가서 상관없어. 2입니다. 오케이, 그럼 정국씨 원점으로 가세요. 잘 왔는데. 야, 이제 다시 한 번 생겼다, 물귀신. 1이오. 1이오 승합니다. 내가 봤을 때 거짓말. 내가 봤을 때 솔직하게 할 것 같아, 윤기형은. 저는 4입니다. 1이오. 1이오 해야지. 4입니다. 와! 선두로 채워 올라가는 미니깅사람둔 역시 안정적인 플레이 감사합니다 거짓이 나와야 하는구나 아 연기하죠? 연기한다 연기한다 1이나 2 얘기한다 이제 1이요 오케이 일단 한 칸에 넣어서 갑시다 이제 얘기합니다 한 칸에 넣어서 가야지 말해봐 말해봐 1 맞습니다 아 1 맞나? 아 전종 못해 거짓말을 못해 그러니까 한 놈이 이제 스타트에 있으면 못 하나일까? 우리의 게임 진행을 위해서 얘 그냥 믿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2의 제기 안 하고 4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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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5요 믿습니다 뭐 할게요 믿어줘 앞으로 가 앞으로 가 2의 제기합니다 어 4요 그럼 반사하고 아 이거 투명하다 반사하다 애가 왜 이렇게 투명하냐 정확한 전국이 승자는 4요 4 2 없습니다 5하면 안 돼요? 5하면 2할게 나네 4 4 앞으로 가라 자 출발선은 없다 일단 윤경이 1등 하겠다 안전하게만 플레이하면 저 4요 2 2 2 저도 갈게요 2 2 오케이 2 종구야 너는 좀 더 갈 필요 있지 않을까? 2 빠집니다 2 빠져요 3분 3명이에요? 뒤로 가실 수요 4입니다 뒤로 가실 수요 4입니다 3 잘 빠져나왔다 재밌어 시영이 시키야 재밌구만 재밌어 1입니다 재밌구만 시영이 시키 아직 내석격 모르라 말해 1 있어 거짓입니다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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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나란히 한 칸 가 야 거짓이 나온거지 아 참 이 자식 거듭하구만 1나지 혹시? 아 1나왔어 1이라도 갚아야지 1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1 가겠습니다 1이요 1이요 야 너 진짜 너도 좀 해봐 아 쟤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네 이거 그러니까 진짜 4요 1이요 진짜 무서워 야 지금 뭐 게임을 못해 2전 나 하겠어 어? 제 목표는 이 게임을 터뜨리는 겁니다 4요 그니까 그렇겠지 정보아 응? 이제 장단 그만치고 우리 한 2, 3등으로 들어갈래? 2, 3등으로 어떻게 들어가? 그럼 무조건 가능하지 아 여기서 윤기 형이 거짓 나와줘야 웃긴데 과연 예능의 신은 네 나이 편해질 것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3입니다 3 3이면 형 끝나는 건데? 2, 3 일단 제기해야지 해야지 우리들은 해야지 아니 거짓 나왔을 수도 있어 윤기 형 이제 들어가는 거 같아 3, 2, 3 2, 3 거짓이 애입니다 야 민들기야 야 윤기 형 배틴 청구했구나 길어가라 너네 3입니다 와 끝났어 2뿐이다 와 해결롭게 끝났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와 윤기 형은 진짜 치고 잘 빠졌다 한 번 딱 얻어 걸리고 그치? 인생이 그런 거지 자 갑니다 전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저 3, 2, 5 일단 들어가야지 어 들어가 들어가 지민아 뭐 하냐 손 안 들고 3, 2, 5 3입니다 자 3, 2, 5 3입니다 자 3, 2, 5 왜? 여기서 이제 거짓말 칠 확률이 없지 어? 제가 무조건 나가려고 2, 2, 3 어? 오입니다 아아 아 지민아 너 혼자 남았다 5, 5, 5 아니 뭐 근처에 누가 있는데? 그럼 누구야? 어 나 나 나 아까 한 번 드라이브 잘못 걸었다가 바로 리타이어 다 했어 저도 옆집 아니에요 이웃인데 이웃 오? 걸어가지고 걸어가지고 이 있어 야 종구야 만약에 5 아니면 너 거의 선두야 너 3등이야 그러면 어 윤기 형의 말을 믿어볼까? 윤기 형 끝났으니까 앉아있어 앉아있으라고? 앉아있으라고? 오 오 정구야 한번 가봐라 정구야 인생 한방이다 인생 한방이야 들어가 볼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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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갑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정국 씨 지민 씨 2 제기하셨습니다 네 정답은요? 오입니다 그렇게 하지 남의 말을 듣지 말라 별로 의미가 없어졌지만 어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아오 아 한 설마 1이요? 아니야 남주 형 연기라니 거짓이요? 4입니다 4 4라면 한번 걸어볼 만한데 야 이거 걸어볼 만한데 오케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 와 재형 지민아 넌 걸어야지 위에 있어 잠깐 빠졌어? 어 잠깐 빠졌어? 나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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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빠져 3위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꿈 미래 이거 안 걸다니 진형이 실망이네 아 야옹이 심장이라서 우와 미쳤다 4요 아 난 절대 안 걸어 절대 안 걸어 저기서 살을 뱉긴 한다고?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정답은? 정답은 거짓이요? 야, 여기 취소를 한다고? 야, 정답! 어떻게 거짓일 게 많이 나오냐? 난 지금 세 번 연속 거짓나오고 아세요? 와, 진짜 운빨 똥망이야, 진짜로. 진짜 운빨 똥망이야, 진짜로. 제발 여기서 진영이... 제발 사이상 나와라, 제발. 야, 이 형 한번 거냐? 몇 나왔어? 함 나왔어. 함이면 진실이다. 지민아, 물건 걸어. 어차피 걸어도 되잖아. 내가 까먹었어.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지민이 못 봤다. 지민이 못 봤다. 지민이 못 봤다. 지민이 못 봤다. 걸렸다이. 아, 근데 이거는 못 끝내네. 아, 지민이 못 봤다. 아, 형 한 칸을 무리했네. 그냥 이해하지. 야, 지민이를 못 봤다. 아, 까비. 야, 제법이 이렇게 역전한다고? 아, 거짓 아니면 1이다. 1이냐? 끝났냐? 1이소! 1이오. 1이소! 1이소! 이건 가라, 그냥. 정근이도 되게 안전하기랑 스타일이야. 3. 2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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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저도 2이소입니다. 3. 태영이는 이제 한 칸 남았네. 자, 4입니다. 4이소. 아 쟤 끝난 김에 2 있어 4인데요 아 끝났다 아 난 끝났다 이제 인생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아 나는 끝났어 반대로 반대로 5요? 2 있어 2 있어 설마 거짓 나올 거냐 또 거짓이요 어? 다 달라 어? 반응은 어? 1 나왔는데요? 아니요 1 나왔는데요? 한 칸 가세요? 가세요 그냥 자 끝낼게요 그냥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태웅씨 고생하시고요 왠지 여기서 거짓 나올 거 같아 여기서 거짓이다 나온다 거짓 아니면 1 나온다 어? 미끄러졌다 거짓이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거짓이야 고생하셨어 공기 잘하네 아니야 허비 형 저건 진짜다 고생하셨어 일단 2부터 일단 2부터 제기해 뭐 하죠 제기하자 나가시오 자 저는 끝났습니다 바로 탈출 오케이 난 끝났다 2요 2? 2 가시오 2 2 뭐 여기서 태형이 봐 뭐 거짓말 안 나오면 되지 그만 뽀뽀 좀 하시오 아 그거야? 응 끝났네 뭘까 뭘까 대충 본다 보는 게 어딨어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RM 반칙 RM 반칙 스타트로 가 RM 반칙 스타트 태형이 다시 던져 아니 저는 끝나는 거였어요 아 써니까 다시 해야지 보드나 보는 게임이 끝나는 거였다 RM 페럴티 스타트 아래 페럴티고요 태형이 다시 던집니다 아니 난 페럴티 아니 아니야 아니 다시 해야 돼요 그래 미안하다 태형아 거짓 나올 때까지 계속해 박지민 이럴 적 없어 여보세요 잠깐만 야 거짓 나왔으면 어떡하려고 그치 거짓 나왔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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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걸어야지 다 이의제기 해야지 3입니다 끝났다 아 오케이 1등 슈가영 2등 제이홉 3등 부 정직하게 정돈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남의 인생 발목 잡다가 자기 인생을 못 챙기는 경우가 딱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1 2등을 가르기 위해서 나온 게임이고요 예스 또는 노 게임입니다 천재만재 발굴단 네 번째 매치는 예스 5월 노 게임입니다 해당 플레이어들은 한 명씩 선택의 방에 들어가게 되며 획득 가능한 포인트 70점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멤버들과 나누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스 또는 노 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모든 플레이어의 선택이 끝나면 예스 또는 노 중에 더 적은 쪽의 플레이어들이 70포인트를 n분의 1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재호 들어가 들어가 재호 재호 무조건 예스 하자 운빠 게임 해 운빠 게임 자 예스 하자 호박아 예스 하자 예스 예스 하자 예스 나이스 우리 부정병이니까 다 예스로 하자 예스 아이씨 하자 하유 아 여기가 카메라였어 아 여기도 카메라 있구나 짠 이제 뭐 했어요? 한 번 보여주세요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시간이 시간 없어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오케이 끝 네 와 진짜 와 진짜 나 진짜 확실히 아는데 얘는 예스했어 표정 보면 알 수 있어 진 형 노지 왜 날 그런 사람 모르고 봐 웃는 거 같아 왜? 아 노르라니 와 진짜로 아 여러 번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두 명 바디 우리 가슬린 예예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난 정직하게 했다 나도 정직하게 했다 심지어 95년대 우리 친구분들 무슨 게임 합니까? 무슨 게임 자 마지막 게임은요 땅따먹기 가위가위 천재만재 발굴된 결승전 매치는 땅따먹기 가위 바위 포 게임입니다 땅따먹기 가위 바위 포 게임은 두 명의 플레이어가 대결을 하며 두 명의 플레이어를 제외한 다섯 명의 멤버는 두 종류의 랜덤 카드 중 하나를 선택 해당 카드에 나온 플레이어를 승리로 이끄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면 각 플레이어에게는 가위 카드 두 장 바위 카드 두 장 보자기 카드 두 장이 주어지게 되고 각 플레이어는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에 놓인 다섯 개의 구역에 가위바위보 카드를 한 장씩 배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배치가 끝나면 지켜보던 다섯 명의 멤버 분들은 훈수 타임을 시작하실 수 있고 각 플레이어는 훈수를 참고해 가위바위보 카드를 재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 번째 배치까지 진행되며 더 많은 구역에서 승리를 따는 플레이어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팀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팀 고른 사람은 뭐가 좋은 거야? 그 팀이 이기면은? 글쎄요 그냥 기분이 좋겠지 기분이 쩔어 다른 팀이 좋잖아 자 이제 한 10장씩 나와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쩔어 예후서 베스트에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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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너 오케이 잘 믿자? 오케이 형 눈 봐봐 오케이 근데 나한테 와서 다 악수해 주는 거야 오케이 예스 오케이 아 이제 쫙 깔아놔야 되네 먼저 배치를 하세요 네 배치를 하십시오 플레이어들이 알아서 배치를 하세요 퀸타임 전에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케이 저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끝났습니까 태형씨? 아니요 하하 참 뭐 이런 거 생각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보세요? 아 네 아 네 배달 왔는데요 뭐 뭐요? 짜장면이요 음 재밌구만 야 재밌구만 재밌구만 아 궁금해 학자 본인 팀이라 생각하는 대로 가서 서주세요 아 이렇게 뒤에 서는 거예요? 응 지윤아 믿어? 믿죠 형님 지윤아 이기자 지윤아 믿어? 네 형님 둘 중 3명이야 음 음 나 솔직히 기억이 안 나 나 솔직히 기억이 안 나 지윤아 믿어? 됐어 안 돼요 이게 저쪽에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나 지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운빨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니까 내가 얘 팀이라고 어필하기 위해 이제 한 거지 아 근데 저기에도 내 신복들이 있을 수가 있어 뭐 일 확실하게 하자 일단 그냥 냅 응 그냥 냅 가능함 한번 보자고 3번째 가능함 보자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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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야 어 지금 이상하게 여긴 기계네 이거는 맞아 근데 3번이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로 오게 되는 거거든 저쪽 한번 갔다가 마지막에 여기로 오게 되는 거잖아 맞잖아 3번이니까 이거 똑같은 거야 이기는 거 그 3개 다 치는 거야 그 3개 다 치는 거야 아니 근데 저기에도 내신 너희 뭐야 너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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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꾼 건가 아 근데 어차피 일단 또 어차피 또 바뀌어 어차피 또 바뀌어 막기는 하는데 어차피 또 바뀌어 어차피 또 바뀌어 아 여기서 두 번 더 하는 거구나 바로 쉽게 그냥 아주 유래야 유래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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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믿어요 와 근데 안 들린다 저 반대편이 신복 확실히 하자 이거는 두 번째까지 의미 없어 쉽게 지질이 넘어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린 눈이 3개야 4편 다 저쪽에 있다가 마지막에 보세요 아 나 이거 가위바위보로 못 외우겠어 형 형 형 형 아닐 거 같아 형 이거 빨리 끝낼 형 우리 팀 아닐 거 같아 찌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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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빨이야 우빨 아 아 아 아 근데 형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콜라진 팀이라서 우리 힘이 한 배를 탔어 지금 팀이 제일 나쁜 아니 지금 지금 바꿀 필요 없어 어떻게 되는지 형 한번 어깨가 뭐야 콜라 내가 메우지를 못했어 아니 도움이 안 돼 도움도 안 돼 현놈이 아니 아니 뭔지 모르면서 왜 자꾸 바꾸래 아 야 야 야 야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어 잠깐만 내 말 듣지 말아봐 어 잠깐만 내 말 듣지 말아봐 어 잠깐만 내 말 듣지 말아봐 나 좀 외워야겠다 아니 왜 아 머리가 안 들어와 아 가위바위보 너무 많아 손가락이 너무 많아 아 아 근데 형 손에도 어쩔 수 없어 똑같이 있어 난 솔직히 그거밖에 기억 못해 아니 일단은 두 번까지 그냥 두고 봐봐 그치 어떻게 마지막이 같은 경우가 심리 러 이거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원래 거든 원래 거든 원래 거든 어차피 자기께 손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 6 5 4 어제 한 번 더 했어 3 야 이 손금은 어때? 되게 안 좋은 거 같아요 1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으음 갔다 갔다 시험이 상관없어요 지민이 형한테 아무도 안 가먹겠는데 같은 팀이 있네 내가 봐줘야지 저는 마지막 3초 때 바꾸겠습니다 다른 팀이 들어가요 어차피 마지막 그 바꾸는 그 시점이 중요한 거잖아 야 진짜 제가 두 분 동안 아무것도 안 가버렸어 깜찍이네 마지막 3초 때 바꾸고 있어요 지금 똑같아 바꾸는 그 시점이 중요하니까 갔다 왔잖아 제가 가운데 보면 가울러 바꿔 그래 내가 잘 안 하고 지금 심지어 이 형은 진짜 연애 아니었으면 사기꾼 했을 거 같아 여긴 잘 하고 있어요 그 이 드라마 하면 돼 야 대박이다 야 몇 차 나갔어요? 여긴 둘이 바꿔야 돼 자 편성 시간 10초 보니 자 너 지금 이 옆에 못하자 1 2 3 2 3 2 2 2 2 2 야 재형 믿지 마 재형 믿지 마 재형 믿지 말라고 야, 쟤가 믿지 마! 시리오 형 다 바꿔주세요 끝! 끝! 야, 대박이다! 가즈아! 가즈아! 지민아! 야, 내가 호빈 믿지 말라고 했잖아! 어, 나 뭘 믿었는데? 내가 뭐 해도 돼? 누구 팀인지 모르겠어 나 진짜 우리 팀 다 믿었다 그이, 나를 믿지? 응 어? 우리 표정 변했으면 안 됩니다 대형아, 그거 툭이 안 돼? 이거... 아니, 듣고 있어 우리 무표정으로 딱 있어야 돼 무표정, 무표정 무표정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 본인의 의지대로 가, 그냥 이야... 아, 이 판랑귀 이거 어려워... 우리 형 감을 믿어요 감? 형 감을 믿어 그래 왜 그래? 아, 씨... 아, 이건... 야, 이건 솔직히 이들은 이걸 결정했다 아, 나 진짜 그대로 가고 싶었는데 나 진짜 보인편 뒤로 다 바꿔주세요 오케이 야, 지민아 나 여기였다 야, 지민아 나 여기였다 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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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 서울에도 어쩔 수 없어 야, 지민아 야, 지민아 나 여기였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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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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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스펫+, 바ately, 왜, 왜, 왜... 야, 사람의 평소에 널을 믿었다 야, 진 time,sz pr 흰이 형한테 한 번도 안 갔어 근데 네가 마지막에 바꿀 걸 잘했어 네가 AP 바꿨잖아 마지막 너 이쪽 팀이야? 네 어 그래? 네 너 이쪽 팀이야? 네 어 그래? 네 형 이쪽 팀이에요? 어 둘이 적일 줄 알았어요 계속 싸우게 해 형 형 적 팀이었어요? 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외우지를 못했네 아 너무 애한데? 끌렸다 어 괜찮아? 야 나는 너 잘하고 있어만 밖에 안 했잖아 저럴 줄 알았어 야 네가 이길 거야 너의 가현이도 아이고 야 네가 이길 거야 형 근데 나 형한테 거짓말 다 나눠도 안 했다? 어 근데 너 왜 여기 있었던 거야? 아 이기고자 하면 살 것이고 지고자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진짜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 나 봤을 땐 거의 박빙이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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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마지막에 AB 바꿔가지고 몰라 그니까 그것 때문에 박빙이야 원래 퇴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어 내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원래 4대1이었죠 다들 못 외웠어 우리가 지금 뭐야?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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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있다니까 아 진짜 야 재호 빨리 서 이리로 와서 X맨 아니야 저거? 4대1을 썼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갑시다 갑시다 오 잠깐만 또 밖에 잠깐 잠깐 또 밖에 저는 마지막 3초 때 바꾸겠습니다 지민이 형 감을 믿어요 야 재호 믿지마 재호 믿지마 재호 믿지 말라고 야 재호 믿지마 1 1 1 1 1 1 2 2 1 1 2 2 2 2 2 근데 사실 여기가 기억이 안 나긴 해 근데 여기가 우리가 하나는 확실히 이겼고 남은 두 개가 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태형이도 마지막 바꿨거든 하나 둘 셋 지금 비겼죠 어 비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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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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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렇게 아쉬워 왜 아 왜냐면 아까 진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거든 아니야 이거 두 개 이기면 비기는 거잖아 그치 하나 태형이가 마지막에 급했어 하나 둘 셋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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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비긴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야 좋다 유야 4대 1과 졌는데 이겼다 야 인생 인생 끝까지 모르는 거구나 이게 이 두 개가 좀 컸어 아쉽습니다 마지막에 태형이를 좀 금박하게 만들었어 난 내 결정권 안이 없었어 그니까 뭐 뭐라 한다고 축하합니다 어마어마한 상품이란 게 과연 뭘까요 뭘까 진짜 막 그때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와 와 진짜 부족하다 와 지민이 형 진짜 좋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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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구로 남겨야 된다 가구로 나이스 민 이거 다 물려준다 이거 애니야 지니어스 민 이게 한 5천 원이면 반쪽 가하는 데서 바를 가슴 야 지민이 운다 야 지민이 운다 야 지민이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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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민이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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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 생각 많이 나고요 하하하 감사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자 너무 부럽다 네 이렇게 달려 방탄 오늘로 볼묘가 됩니다 볼묘가 됩니다 한 번 더 남았어 하나 더 남았어 확실히 머리를 쓰면 살이 많이 빠지는 거 같아 힘들다 배고파요 어쨌든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을 향해서 달려가 볼까요? 달려라 방탄 전정국 느낌 왔다 전정국 노아일 거야 어떻게 됐지? 오늘 속 배놓지 오 make it move 됐다 됐다 야 너희 진짜 다 노아이야 좋아 오케이 끝! RUN!